한국은 발효의 종주국, 황세란 유인균 세계적으로 따져 한국은 발효식품이 최고로 발달된 나라임을 자부합니다. 각 나라마다 발효식품이 있지만 한국만큼 깊고 넓지 못합니다. 양념에 사용되는 발효식품은 채소류, 김치, 장아찌, 생설류, 새우젓, 멸치젓, 젓갈류, 콩류, 된장, 고추장외, 장류 등 거의 모든 음식의 양념으로 들어갑니다. 한식을 차린 밥상에는 80에서 90%가 발효음식이 차지하고 있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자주 먹어야 건강할 수 있는 것이 발효음식입니다. 주식인 쌀을 비롯해서 모든 음식을 발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민족 또한 우리 민족이죠. 김치 종류만 해도 300여 가지가 넘어가고 수천 종의 발효기법이 있는데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 앞에서 발효를 운운할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조상의 거대한 발효 문화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효 기술을 뒤늦게 배운 염나라는 몇 안되는 발효식품, 기무치, 나또, 우메보시, 다쿠왕, 미소 등으로 외국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사람들까지도 염나라 일본의 발효의 종주국으로 오인하고 있을 즉영입니다. 우리의 김치를 배긴 기무치, 청국장의 바실러스균만 뽑아낸 낫도, 다쿠왕도 조선의 태감, 일본 이름, 다쿠왕, 스님이 일본에 건너가서 전한 것입니다. 염나라가 우리의 김치를 일본의 기무치로 둔갑하여 규격화시켜서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효 문화를 외면하고 있을 때 일본은 유산균 음료, 발효 유제품, 의약품, 생균 제재의 개발이 추진되어 왔으며 전세계 95%의 미생물과 발효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의 자동차 판매 수익보다 미생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정작 발효 종주국인 우리나라는 2%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몇종 안되는 발효 제품으로 기무치를 만들고 미소된장, 간장을 만들고 낫도를 만들어 발효식품을 안정화와 규격화시켜 미생물 발효 종주국인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발효 제품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으니 이 또한 통탄을 누르십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더 좋은 미생물과 훌륭한 발효 기법을 가진 우리가 균을 규격화하지 않아 안정되지 않은 탓입니다. 좋은 균이나 규격화된 발효균 없이 각각의 환경에서 자신들의 비법으로 발효하여 맛을 내다보니 각기 다른 맛이 나오고 운송 중 온도와 습도 환경이 맞지 않아서 변질하여 세계화로 내밀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 좋은 미생물이 많고 더 좋은 환경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좋은 균으로 규격화하여 안정화시킨다면 변질되지 않고 누구나 맛있는 발효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며 머자나 옆 나라를 능가하여 세계를 장악하리라 확신합니다.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베긴 이웃이 우수하다면 원기술을 가진 우리 민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멋진 발효 문화의 최고의 경지를 펼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여 한국을 주목시킬 수 있으며 발효 음식 문화로 인해 한국은 물론 세계인의 건강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부터 스스로의 확신이 서야 할 것입니다. 유인균의 탄생 우리나라의 자연에 있는 좋은 균을 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끌어들여 좋은 균의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청국장 등 수많은 발효 음식에서 건강하고 힘이 강한 균들을 모아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강도 높게 훈련시켜 탄생시킨 발효균 및 프로바이오틱스 포함 유산균이 유인균입니다. 수입하지 않은 우리나라 기술의 혁신 작품 요즘은 주로 외국산 수입균종이 많습니다. 5종 내외로 섞은 수입 호남 유산균과 차별화된 유인균은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세계 특허 기술입니다. 유인균, 유익한 인체의 균 12종과 프로바이오틱스 시체 중 포함 35종의 균종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아 자신들의 할 일을 꼭건히 하는 균들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유인균 발효 유인균 발효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유인균 발효는 아주 쉬운 발효입니다. 어린아이도 잘 따라할 수 있는 발효가 유인균 발효입니다. 선생님께서 만든 음식에 유인균만 넣으면 맛있는 발효가 시작됩니다. 탁월한 선택 황세란 유인균 유인균은 발효종균인과 동시에 프로바이오틱스이며 유산균입니다. 유인균은 장래 건강을 위해 유산균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일거다득의 역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손에 유인균이 있다면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